자, 우리 네 번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소방활동 등, 소방활동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각각의 활동들에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아래와 같은 소방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놓고 다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혹은 명령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를 정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꼭 명령권자 누군지를 내가 숙지하고 가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럼 우리 소방활동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방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는 행위들을 소방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 뜻을 가서 살펴보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였을 때라는 내용 나와요.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소방기본법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목적에 가서 보게 되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는 문장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 소방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방공무원을 위한 법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어서 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한다. 이 활동을 우리가 무슨 말이라고 하느냐? 소방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재, 진압부터 시작해서 구조, 구급, 소방에 필요한 활동, 이걸 전부 묶어서 우리는 소방활동이라고 줄여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소방활동을 하게 한다. 그걸 누가 시킨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명령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소속 공무원들을 보낸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 내용은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 이 소방지원활동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될 생활안전활동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공부를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종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시험에선 출제가 돼요. 우선 앞부분에 있는 소방지원활동부터 가서 보게 되면 이 또한도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본인들의 소속 공무원에게 이렇게 소방지원활동을 나갈 수가 있게끔 명령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 지원활동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우리 첫 번째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산불이에요. 산에서 불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러 가는 것도 소방활동이 아닌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개념으로 지원활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산에서 불 났으면 화재진압인 것인데 화재진압은 당연히 우리 소방활동이 아닌가? 어,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산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것은 어디서 주관하냐면 소방청이 아닌 산림청에서 합니다. 근데 산림청에서 이제 불을 끌어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소방 쪽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앞쪽에 있었던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업무인 소방활동이 아닌 지원화로 가는 활동이다라는 거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 게 지원활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부분에 지원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요.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제설 이런 지원활동. 그래서 여름철에 막 가뭄이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아서 막 그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 논, 밭 이런 데 가뭄 현상이 발생하면서 메말라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 막 소방펌프차를 이용해서 물을 가서 날라주게 되는 그런 도와주는 일도 합니다라고 뉴스에서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업무들 전보다 지원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회, 공연,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해서 긴 근접하게 대기하고 있다. 우리 구급차 같은 거 대비하고 있는 것들. 또한 화재, 재난재해로 인해서 복구하는 데 있어서의 도와주는 활동. 그리고 다섯 번째, 군, 경찰,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지원하는 활동뿐만 아니고 여섯 번째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6번과 7번만 좀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데 6번 가서 보게 되면 지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원활동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소방시설 오후 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지원 안 들어가는 것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지원활동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방송 제작 또는 촬영 관련한 지원활동도 이렇게 전부 다 소방지원활동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이거 외워야 될 때 어떻게 외우느냐? 우선 암기하는 사항, 암기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군산에 가면 굉장히 많지는 피자집이 있는 거예요. 군산 피자집. 근데 그 피자집을 가봐, 와봐, 오방. 군산 피자집 오방이라고 우리는 좀 줄여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글자씩 따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있는 군자라는 것, 여기 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라고 보시고 산자, 여기 산불에 들어가는 산자. 그리고 여기 피자, 여기 피해 복구 지원활동의 피자고요. 그리고 자, 자연재해에 따른. 그리고 집, 집회 공연. 뒤에 나오게 되는 오방이라고 하는 것, 오작동과 방송입니다. 딱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 우리 굉장히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뒤에 생활안전활동에는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생활안전활동에는 우리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방 공무원분들이 고드름, 겨울철에는 고드름 따러 간다. 혹은 이제 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벌집 같은 거 제거하러 간다. 그런 뉴스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 활동들이 전부 다 생활안전활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 생활안전활동도 마찬가지로 명령 내리는 게 청본서장이에요.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러 간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 벌 이런 것들을 포획하고 퇴치하러 간다.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던 상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제거 구축활동뿐만 아니고 4번을 잘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이라든지 조명을 공급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지원활동으로 들어가질 않고 생활안전활동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래서 생활안전활동과 지원활동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항시 출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분짓는다. 근데 우리가 외운 건 지금 지원활동이에요. 지원활동 하나만 외워가시면 나머지 생활안전활동이다라고 쉽게 우리는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17조, 소방,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소방에 있어서 교육 혹은 훈련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방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도 누가 할 수 있느냐 명령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할 수가 있는데 이 청문서장이 교육과 훈련하는 사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혹은 구조, 혹은 구급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빨리 가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교육 혹은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 있는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무조건 항상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영유아, 유아, 학교의 학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법 문구를 가서 정확하게 보면 실시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로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 차이점을 가지고서 시험에서 문제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숙지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은 소방대원에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과 훈련의 실시기간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시를 가서 보게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2주 이상이 걸립니다. 이거 시험에서 보통 괄호치기 문제로 숫자 뭐 들어가게 되는지를 물어보니 우리 숫자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2년마다 1회, 2주 동안 합니다. 그런데 또 소방대원들마다 받는 교육과 훈련이 달라요. 그럼 우리 그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 보셔야 되는데 너무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화재 진압 훈련이죠. 그럼 당연히 화재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화재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인명구조 훈련이래요. 그럼 당연히 구조대원이 받아야 되겠죠.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자, 그럼 응급처치래요. 응급처치면 구급대원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자, 그리고 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소방기본법 용어에서 정의 배웠을 때 그때 소방대라고 하는 거 용어정이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소방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럼 소방대의 나머지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훈련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만 각각의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나머지는 의무, 의용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밑에 네 번째를 가서 보니까 인명대피훈련을 가서 보니 인명대피훈련에는 소방공무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말은 화재진압, 구조업무, 구급업무 모든 소방공무원이 무조건 받는 훈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대피훈련은 아, 이거는 구분짓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받는구나 라고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장지휘훈련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지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소방위부터 시켜서 경, 명, 정이라고 하는 네 개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훈련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급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외우시라고 소방계급에 대해서 쭉 한번 적어드릴 테니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소방을 가서 보게 되면 소방은 생략하고 적도록 할게요. 사, 교, 장, 위, 경, 명, 정 그리고 준감, 감, 정감, 마지막으로 총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부터 시작해서 소방총감까지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현장지휘훈련을 받는 것은 위, 경, 명, 정 딱 이렇게 네 가지가 지휘훈련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럼 위부터? 좀 헷갈릴 수 있죠. 우리 보통 소방공무원 시험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일반 공채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간부후보생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을 보면은 보통은 위부터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세 개 위에 네 개째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위, 경, 명, 정 네 개째부터 네 개의 계급이 받는구나. 이렇게 좀 접근을 하셔도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직이 없죠. 그래서 소방법을 가서 보게 되면은 지방이라는 단어가 다 사라졌어요. 원래 과거에는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었는데 지금은 구분 짓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아직 나만은 있을 거다. 나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지방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그냥 위, 경, 명, 정이다라는 네 가지만 그냥 우리는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있으면 있구나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방훈련에 대한 종류까지 우리는 쭉 살펴봤고 뒤로 넘어가면서 소방신호를 가보도록 할게요. 이 소방신호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금 숫자가 많아서 외워야 되는 조금 힘든 점은 있기는 하지만 꼭 즉시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신호. 우리 이 소방신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선 종류가 어디서 정하고 있느냐. 행안보령. 우리 대통령령, 행안보령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소방신호라는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행안보령이라고 우리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시행규칙을 가서 보게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시행규칙을 가면 소방신호에는 경발해훈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신호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소방차 지나가면 막 삐용삐용삐용 이런 소리 나지 않았나? 그냥 그쵸. 보통 굉장히 막 삐용삐용. 삐용삐용은 경찰차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의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가서 보게 되면은 어떤 신호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다 달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다 다른 네 가지의 기준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경계신호부터 가서 보게 되면 경계신호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화재 위험 경보 시에 발령을 한다. 그래서 경계신호라고 하는 건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혹은 화재 위험 경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 울리는 신호를 우리는 경계신호라고 한다. 그럼 두 번째 발화신호는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울리는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죠. 화재가 발생할 때 울린다. 해제신호.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소방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령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 딱 훈련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 울린다. 경발해훈이다. 그럼 종류에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쉽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타종과 사이렌신호입니다. 이 타종신호 같은 경우는 우리 댕댕댕댕댕 종치는 거 있죠. 진짜 그 종치는 신호예요. 그래서 과거에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 그 사이렌이 없었을 때는 진짜 종이 달려있어가지고 그 종을 막 치면서 갔습니다. 그 종을 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이렌은 지금은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 사이렌을 울려서 출동을 하죠. 그 사이렌 울리는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두 가지를 당연히 외워야 되죠. 자, 타종부터 외우도록 할 건데 타종으로 외울 때 최대한 쉽게 외우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발화라고 하는 게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출동하면서 울리는 것이고 해제는 이제 끝났을 때 다시 울리는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화재가 났으니까 되게 빨리 쳐야 돼요. 댕댕댕댕댕댕댕댕 난타칩니다 그럼 해제는 끝났죠 그럼 천천히 치면 돼요 댕댕댕댕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상당한 간격을 두고 한타씩 얘는 빠르게 치고 느리게 추는구나 같이 묶어서 외우면 조금 수월하겠죠 자 그리고 경계는 1타랑 2타를 반복합니다 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예요 훈련 신호를 가니까 몇 번 3번 친다고 돼 있죠 1 더하기 2는 3 서 딩 딩 딩 딩 딩 딩 딩 딩 딩 이런 식으로 연 3타 반복한다 그래서 두 가지 묶고 두 가지 묶어서 우리는 외울 것이고 자 오른쪽 사이렌 신호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렌 신호도 마찬가지로 우리 묶어서 외우도록 할 겁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경계 신호는 먼저 숫자는 좀 외워야 되요 5 3 0 3 5 3 0 3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에 삐 하고 30초 울리고 그리고 5초 잠깐 쉬어요 그리고 또 삐 하고 또 잠깐 쉬고 이걸 몇 번 3번 하는 것이다 5 3 0 3 그럼 경계 신호라고 하는 거 훈련 신호랑 좀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두 배 처리 해주면 됩니다 5초 간격이 아닌 10초 간격 30초씩이 아닌 1분씩 근데 마지막에 울리는 3은 좀 그대로 가져가야 되요 그래서 아 이거는 10 13 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에 5 5 3 5 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에 그리고 해제 신호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원래 한 번 쳤죠 타종은 근데 여기 사이렌은 그냥 한 번 쳐요 삐 하고 1분 동안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는 방법도 있다 숫자를 조금 어렵기는 해요 헷갈리기도 할 거고 근데 한 세네 번 정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쉽게 무조건 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안보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소방 신호들을 같이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이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경계하다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로 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좀 쓸 수가 있느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라고 나오면 걔가 정답이다 옳지 않은 걸 물어본다면 정답이다 라고 체크하실 줄 아시면 돼요 소방 신호는 전부 전부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기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걸 내림으로 인해서도 소방 활동이 해제되었습니다 라는 걸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상 소집할 때 너무 급한 거였죠 비상 소집을 할 때는 이 마지막에 있는 훈련 신호 있죠 훈련 신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른 신호 내용 나오게 되면 틀린 선지 무조건 비상 소집은 훈련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된다라는 것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지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째 화재 등에 대한 통지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화재 등에 대한 통지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위에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라든지 혹은 이제 그냥 동네 가다 보면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많이 봤었는데 트럭에 소독차 굉장히 많이 지나가죠 그래서 소독하면서 소독차 쫙 지나가면은 막 안개 가득하게 낀 것처럼 구름 같은 것들이 엄청 자득 자욱하게 끼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네 라는 거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은 아니면 시골 같은데 저희 할머니 댁도 시골이다 보니까 저는 그쪽에서도 몇 번 이걸 봤었거든요 시골을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논 이런 게 있을 때 혹은 밭 이런 게 있을 때 깨끗하게 다시 싹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일부러 바닥에다 불 지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부러 싹 다 없애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불 질렀을 때 혹은 소독차가 지나갔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소독차 지나갔어 일부러 불 지른 거야 라고 알 수 있지만 그걸 되게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은 저 아파트 단지에 저렇게 연기가 가득해? 혹은 뭐야 저기 논 밭에 불 붙었어? 화재가 발생했구나 라고 119에 전화해서 신고할 수 있죠 그러면 소방차는 당연히 119에 신고가 전화 들어왔으니까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출동을 해서 와서 보니까 겨우 그냥 소독차 지나간 거야 혹은 일부러 불 지른 거야 그러면 그 시간에 진짜 화재가 발생하고 재난재해가 발생한 곳에서 신고 전화를 했으면 그쪽으로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소방대가 출동을 해버렸으니까 인력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리 신고를 해놔야 돼요 지금 소독차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논 밭에 일부러 불 지르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출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놓는 것이 화재 등의 통지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신고 내용 가서 보게 되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혹은 소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때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본부장과 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청장은 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각 시도, 작은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청장까지 안 갑니다 본부장, 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불을 피우거나 소독할 때 다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아래의 지역에서만 신고를 합니다 대상 지역, 시장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안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화재 등의 통지를 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내용 보면 어디서 많이 봤어요? 화재, 경계, 지구를 정해야 되는 대상 지역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공, 창, 목, 위, 밀집이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 석, 산, 소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공장, 창고, 목조, 위험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 붙는다? 밀집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그래서 우리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게 목조, 공장, 창고, 위험물, 공창, 목, 위는 무조건 밀집 단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 석, 산소, 시장, 석유, 산업,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출동로가 없는 경우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뭘 지울 거냐? 뒤에 산소 없앱니다 산소 없어요 그러면 뭐 나오냐? 화재 등에 대한 통지를 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유사한 거죠 자, 볼게요 공, 창, 목, 위, 밀집이다 똑같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공, 창, 목, 위는 밀집이다 그리고 여기 시, 석, 산소에서 산소 지워버리고 시, 석만 남죠 그래서 여기 석유화학제품이라고 하는 거랑 여기 위에 시장 지역 있는 거랑 산소 없죠 그래서 외우실 때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문제 푸는데 여기 화재 등에 대한 통지인데 왜 여기 산업단지가 정답이에요? 화재 등에 대한 통지랑 화재 경계지구랑 같잖아요 언제 갔다 그랬습니까? 아셨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문제 풀 때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확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면 화재 경계지구에는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지만 화재 등에 대한 통지에서는 산소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빠지고요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빠집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소자를 정말 많이 집어넣어서 출제를 해요 절대 아니다라는 것 꼭 한번 기억하시고 또 다른 거 뭐 있나 한번 볼까요? 화재 경계지구 가장 마지막에서는 청장, 본부장, 서장이 인정하는 지역도 우리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근데 화재 등에 대한 통지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과 장소다 여기서 말하는 시도 조례라는 건 각 시도 규칙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그 내용 똑같이 한번 다시 나와 있는 거니까 숙지하시고 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활동구역 설정 가보도록 할게요 소방활동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이건 전부 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우리는 소방기본법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중요해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소방대장 이 자리에 본부장 들어가서 절대 안 되고요 서장 들어가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청장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무조건 소방대장이에요 자 그럼 소방활동구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영화 같은 걸 가서 보게 되면 영화에는 보통 소방보다는 경찰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죠 수사하거나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수사하는 장면을 가서 보게 되면 항상 폴리스라인이 쳐 있어 가지고 딱 공무원증 내밀 다음에 보여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 소방에서도 파이어라인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소방활동구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파이어라인을 쳐놓으면 이제 일반인들은 들어가질 못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만 출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소방활동구역이 설정되게 된 계기가 과거에 우리 산풍 백화점이 무너졌었죠 근데 산풍 백화점 무너져 있는 걸 뉴스를 검색해서 보게 되면 진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뉴스 신문 한 페이지가 많은 분들이 무너진 백화점 사이로 물건을 훔쳐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안 좋은 사진들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방활동구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소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된 거죠 그 이후로 소방활동구역이 설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펜슬을 쳐놓고는 이제 일반인들은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방활동구역 즉 파이어라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 현장에 있는 가장 위에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 소방대장입니다 소방대장 물론 본부장, 서장, 청장이 다 대장이 될 수가 있죠 현장에 가서 그 분들이 소방대의 가장 장이라고 하면 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때는 활동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소방대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청문서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대장입니다 무조건 대장입니다 그래서 소방활동구역을 칩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무조건 공무원만 들어가냐? 그게 아니죠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소방활동구역 잘 체크하셔야 돼요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근데 우리는 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관계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막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건물에 막 따닥따닥 붙어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작은 빌라 쪽이어가지고 그래서 소방활동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한 거예요 막 여기서 화재 발생하고 펌프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넓은 범위로 활동구역 설정을 한 거죠 내가 여기 건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야 내 건물 내가 가야 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잠깐 들어갈 수가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혹은 근처에 있는 밖에 있는 혹은 근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오답으로 여기를 바꿔서 나온다 우리는 안에 있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가수교통 전가수교통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시험 진짜 많이 나와요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단 꼭 나와야 됩니다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나 전기종사자야 근데 무슨 상관이야? 전기종사자인데 당신이 필요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나 가스 알고 있어 나 가스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린 당신 필요 없는데 근데 우린 당신이 필요해 그럼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문구 안 나오면은 무조건 이것은 옳지 못해요 활동구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의사, 간호사,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 취재, 기자 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사, 경찰 분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해서 출입을 허가한 사람 대장이 활동구역 설정하니까 대장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 시험에서 가장 오답률 높은 걸로 많이 나온 것이 두 번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를 지워서 낸 것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여섯 번째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바꿔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안에 있는인데 근처에 있는 혹은 이웃엔 이런 단어로 나왔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번째 이번엔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갈게요 종사 명령 이것도 현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하는 일이라서 소방대장이 들어갑니다 너무 중요해요 소방대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본보장, 서장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앞에 활동구역은 누가? 소방대장만 근데 종사 명령은 대장도 들어가지만 본보장과 서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딱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면 뭔가 단어를 보고도 딱 들리지 않나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소방활동을 하게 되는 그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방활동의 업무를 해라라고 종사 명령을 내릴 수가 있구나 다시 내용 쭉 보면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혹은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구출할 때 조금 도와줘라 종사 좀 해줘라 명령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금 도와줘라 도와줘라 명령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소방활동하는 데 있어서 종사해라라고 명령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령권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본부장, 서장, 대장 자, 그럼 소방활동을 내가 했어요 그럼 그냥 공짜로 해줘요? 그럼 나 안 해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돈 누가 줘요? 우리 소방에서 돈 관련된 내용이면 다 누구라고 했어요? 시도지사 무조건 시도지사예요 돈 관련된 것은요 하지만 돈을 절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걸로도 단답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불 지른 사람 자기가 질러놓고는 자기가 불 끄요 이게 뭐야? 그쵸? 그 사람은 돈 못 받아요 혹은 그 건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주 본인이 건물 관리로 소홀하게 한 거고 그리고 또한 본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본인이 그냥 본인 건물 불 끄는 거잖아요 돈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 당연히 돈 안 주겠죠 자,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켰대요 일부러 불 지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잠깐 도와주는 소방의 종사 명령을 하더라도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사 명령 누가 할 수가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 돈 절대 못 받는 사람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제 처분 자, 강제 처분 명령권자 누군지 한번 보세요 본부장, 서장, 대장 아,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겠구나 다음 중 명령권자가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자, 우선 강제 처분 나오고 앞에 소방 활동 종사 명령 나오고 자, 여기 소방 활동 구역 설정 딱 세 가지가 나왔다 그럼 정답이 몇 번? 첫 번째 왜요? 얜 누구만 하니까? 소방 대장만 하니까 근데 뒤에 나오는 건 본서 대장 본서 대장이 나오기 때문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것이고 다른 거 안 하고 자, 그럼 다시 강제 처분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 처분은 크게 우선 두 가지를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 위에 있는 2번과 2번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장물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한 혹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3번 내용 가서 답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나머지 소방 대상물과 토지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2번과 3번을 가지고서 막 섞어가지고 시험에서 출제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2번부터 볼게요 자, 하나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데 화재가 발생을 한 거죠 4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소방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출동을 할 때 밖에서 4층으로 훅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1층을 통해서 문 열고 들어가서 2층, 3층을 다 통해서 4층으로 가서 빠르게 화재 진압을 하겠죠 그럼 이 건물에 있는 1층, 2층, 3층에 있는 사람에게 이 건물 잠깐 쓰면 안 돼 4층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너넨 쓰지 마라고 막을 수가 있고요 근데 본인들은 불 끌어가야 되니까 1층, 2층, 3층을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할 때는 그 소방 대상물 혹은 토지를 사용하거나 사람들에게 제한하게 하거나 혹은 처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사항 세 번째 사항은 4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바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옆에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너무 같이 붙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소방 공무원이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여기로 진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건물에서 4층에 있는 옆에 건물로 옮겨가서 화재 진압을 하거나 혹은 구조, 구급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무슨 죄야 화재가라든지 아무것도 발생을 안 했었는데 그쵸? 근데 여기에 있는 건물도 내가 조금 사용하겠다라고 나타내는 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 가서 보게 되면 너무 긴급해 어쩔 수 없어 이 건물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을 난 좀 써야 될 것 같아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이것들 말고도 또 다른 소방 대상물 혹은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쓰겠다 옆에 인접해 있는 건물 그 표현이 3번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구분 짓거나 하는 건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강제 처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교재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 차 있죠? 차 주정차된 주정차된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 때문에 우리 소방차가 못 가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주정차된 차를 옆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견인차 신고해가지고 차 비켜줘라 이런 식으로 처분하게 되는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주정차된 차를 견인조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처분이었고요 자 이제 피난 명령 피난 명령은 너무 쉬워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누가 명령할 수 있는지만 우리는 보시면 돼요 피난해라고 명령 내릴 수 있는 사항 누굽니까? 본보장, 서장, 대장 본서 대장 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이것도 명령권자가 누군지만 보시면 돼요 자 본보장, 서장, 대장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위험시설 등에 대해서 긴급조치예요 기타 등등이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위험한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공급에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위험시설 등을 잠깐 쓰지 마라 라고 명령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우리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원래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다 쓴 거예요 펌프차에 그래서 내가 긴급하게 물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용수시설까지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더 멀고 너무 긴급해 근데 옆에 보니까 마당이 있는 집이 하나 있었네요 근데 그 마당을 가니까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영장을 가니까 물이 가득해 있어 이거는 개인 사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면 그 물을 좀 내가 쓰겠다 혹은 마당을 갔더니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에 물이 막 잘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물을 조금 쓰겠다 하는 내용이 두 번째 관련된 거예요 소방용수 외 원래 소방용이 아닌 물에서 땜, 저수지, 수영장 이런 물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들어가면서 본서 대장이 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문제에 쫙 적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 훈련, 횟수 및 기간 기준 중 과로 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너무 쉬운 것, 우리 교육, 훈련, 소방공무원에게 하는 것, 대원에게 하는 것 횟수 2년마다 한 번 하고요 근데 한 번 할 때 2주 이상 걸립니다 라고 했었죠 자 다음으로 소방안전교육사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앞전의 내용에서 다뤄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죠 이거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문제를 통해서만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안전교육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소방청장이 이제 시행하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고요 소방안전에 관련돼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증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방안전교육사를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널려 있지 않은 이유가 또 뭐냐면요 법문구를 가서 보게 되면 안전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뭐 내가 안전교육사를 둘 필요가 있나 약간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전교육사가 그렇게 엄청 많이 널려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냥 그런 자격증이다 교육을 위한 거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양호 교사 선생님들이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자격증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법적으로 이런 장소에 안전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명수가 좀 정해져 있어요 우선 가장 첫 번째 소방천은 사이즈 크죠 두 명 이상 배치해요 그리고 본부 있죠 두 명 이상 배치를 해요 근데 소방선은 좀 작죠 한 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소방안전협회인데 지금은 안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근데 아직 법이 협회라고 되어 있어요 또 계정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그냥 협회라고 나오면 안전원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협회에 본회가 있고요 그리고 각 시도에 들어가는 지부가 있어요 그렇죠? 시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이렇게 본사 개념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두 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각 시도에 들어가는 게 한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네 번째가 틀린 내용이라는 거 한번 숙지해보셔라 이거는 좀 간단하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살짝 뺀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면서 소방활동구역 설정권자죠 파이어라인 치는 것 누구예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소방대장 절대적으로 본부장과 서장이 나와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소방활동구역 설정하는 것 대장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하면 안 된대요 첫 번째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관점 묶어서 우리는 관계인 맞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전가수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무조건 필요해야 되는 거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 그럼 두 번째도 맞네 세 번째 갈게요 화재 건물과 관련 있는 부동산업자 부동산업자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인 거지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기자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화재 등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하는 일을 명령할 수가 있대요 이거 우리 무슨 명령이라고 해요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었죠 현장에서 종사해라 명령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종사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대장 당연히 들어갔고요 또한 본부장과 서장도 들어갔었죠 근데 가서 보니까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전혀 그냥 돈 관련된 내용으로만 우리가 나옵니다 종사한 명령에 의해서 일했어요 그럼 돈 받을 수 있죠 그 돈 주는 사람이 시도지사 현장에서 명령 내리는 건 소방에 관련된 사람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 뒤에 나오는 여기 화재 조사부터는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ify-6-0-5-85-6-89-99-9-9-5 Boh-1-5 Chad L embroidered in West Charles 제가 공 Pont하우장에서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을bone기 cleared